이제 깬 거지? 야 야 알람 이제 심하게 못 깨는 애긴 한가봐 아니 이젠 깼지? 잠에서 깬 거 맞지? 친구야 믿을게 믿을게 일단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말로만 믿을게 해놓고 안 믿었어 니가 깰 리가 있나? 너 그냥 평생 자라야 깬 쩌쩌 깬 쩌쩌 깬 쩌쩌 도미노냐 이씨 뭐야 이건 또 나 이거 센과 치히로에서 봤어 니가 하쿠지 니기하야미 고하쿠노시 어 신기해 이건 리턴이 되네 아닌가 하쿠가 아니라 뻐큐인가 내가 제작진한테 날리고 싶은 그거네 야 잠깐만 아 저긴 애초에 없고 길이 설마 이거 이렇게 가라는 뇌절이 심하네 뇌절이 심하네 뇌절이 심하네 뇌절이 심하네 벽을 깨고 나올 것 같으면 그것만 나오던가 왜 계속 뇌절치는데 왜 나 알고 있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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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마일로 바뀌었다 가운데가 이걸로 오는 순간 비웃니? 개발진이니 이거? 스마일 끝났다 아! 아! 할머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멀리 가있으니까 골 때리네.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. 뭐지? 아까 그 길인 것 같... 뭐지? 뭐지?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? 지금 느껴보고 있어. 길을 잘못 들어간 거 했네. 바보인가? 이거 그냥 늘어나기만 하는데? 야! 사과 덜 익은 거 나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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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러는 거냐고? 니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야... 잠깐만, 떨어지면 죽는데? 아니, 어떻게 끌고 오라고, 젠장!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게 아닌가? 아닌데, 이건 견적이 안나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빌어먹을 뭐하라는 건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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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이게... 내가 몸으로 밀면 굴러 가기는 하는 거니? 견적 안나오는데 이거 혹시 내가 몸으로 막 구하면 되는건가 멀어죽해 아 그만 좀 날려봐 임마 왜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냐 와 사람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야 이거 끌고 올라가자 아니 못 끌겠어 젠장 뭔데 이거 대체 답이 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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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마 친구야 와 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야 그냥 죽여 야 그냥 죽여 아 제발 그냥 죽여줘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이게 뭐 드리블이 되는 게임도 아니고 뭐 대체 우짜라는 게야 아니 뜬금없이 여기 있다는 건 왜 나왔대 제가 돌아가면서 막 때리거나 하나가 그거보다도 하나가 그거도 아니네 나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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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나는 그걸 생각했었어 이걸 계속 뽑아가지고 뽑다보면은 아까 이쪽으로 걸리는 애들이 몇 마리 있었거든요 몇 마리? 몇 개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올 생각을 해봤었어 근데 아까 하다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때려쳤던건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또 그거 말고는 지금 아예 생각나는게 없음 날라가다보면은 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일로 튕겨져 나오는데가 있단 말이야 저런 애들 저런 애들 시크 아아HHHH 걔너무하네 하아 야 나이제 졸리다 슬슬 그만하자 그거 Gucci 야 insect Jesus 제발 아 보내줘 나 너무 힘들어 아 이짓거리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말이 안되는데 마인크래프트식 이렇게 해서 옆으로 땡기기? 되겠냐 이씨 자 저 사과에는 앞으로 관심 주지마 다른거야 다른 무언가 할거야 아 씨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뭔데 이게 뭔데 지금 대체 머리를 너무 많이 썼나 오늘 아니야 이거는 머리 쓴거고 나발이고 그냥 모르겠어 얘네가 나한테 뭘 바라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와 여기서 18번째 이러고 있었다구나 대단해 솔직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지금 사과 뇌절 씬 전까지는 그냥 재밌었어 근데 사과 뇌절은 좀 아니야 나는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 토할거 같아 뭔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이거 메인스토리 2시간에 깬다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네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네 아 아 힌트 힌트 없냐?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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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이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... 하... 아... 싫은데 진짜 싫은데... 이런 게임 공략 보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... 하... 와... 진짜 모르겠다... 아... 아... 개새... 가지마 제발... 가지 좀 말아봐... 왜 가는 거야 대체... 버텨 견뎌... 왜 못 견뎌... 친구야... 친구야... 갈 수 있어... 밀자... 절대 가지마... 절대 가지마 좀... 가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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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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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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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처에 있었던 그 수십 개의 사과들은 날아가지 않고 저 근처로 간 건 날아간다고? 야, 이 쓰리 같은 놈들아. 아니, 웃긴 게 내가 여기다가 깔면 안 날아간다? 이게 말이 되나?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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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 나아가.. 이게? 이렇게? 아니, 나 같아서 만나요. 아니, 그렇게 힘들게 hätten지, 현아가 champagne이 wollten. Sorry, 사 Про toe. 아니, Mustafa allezMAN . 아니, 형은 내 Meta endless 벌정을 받는 그런 일을 plastic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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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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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받아 개열받아 너무 싫어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야 다 꺼져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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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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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뭐야 아잠깐 엔딩볼랑 멀었다네 아니 잠깐만 아니 웍스루라매 뭐라고? 어렸을때 싱크빅 좀 할거야 창의력이 개같이 부족했네 와 말이 안나온다 그냥 이게 뭐냐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내가 졌다 이 복제 챕터는 깔끔하게 제가 졌습니다 못해먹겠네요 진짜 아 여태까지는 이거 전까지는 그냥 뭐 딱히 별생각 없이 막 엄청난 고민 없이 그냥 해서 됐는데 근데 내 창의력의 한계를 넘어섰어 나 진심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정답일거라고 그런 정답일거라고 그 전혀 지금 위험한 고스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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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러움이 빙니다, 을 해냈어 그것도 복제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